오늘의 교회가 세계적 선교학자 마이클 프로스터 교수를 초청해 세상을 놀라게 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프로스터 교수는 강의를 통해 크리스천은 행동으로 빛과 석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월의 첫날 온누리교회 서빙고 성전본당이 경청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호주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학자이자 성경적 공동체 지도자인 마이클 프로스트 교수가 세상을 놀라게 하라를 주제로 강의에 나선 것. 프로스트 교수는 성경적 진리와 체험적 진리를 모두 담아 강의했습니다. 프로스트 교수는 성도들이 행동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용감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하나님 백성의 선교적 삶을 통해 세상이 놀라게 되는 일을 경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유흥가에서 음주로 인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세워진 거리의 목회자들 활동을 했던 프로스트 교수는 길거리에서 슬프게 울고 있는 술취한 여자아이의 곁에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며 어렵고 소외된 자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라고 조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회, 성경과 복음을 궁금하게 하라는 프로스트 교수의 강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새로운 도전과 소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